제가 오늘 이렇게 좀 나서 보니까 우리 아메리카노 세대가 동현이 제 자식이니까 제가 좀 챙겼는데 이 친구들은 제 자식들도 아니고 비투비가 아 비투비가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성재라고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이돌들이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박형식이라고 뜨고 있는 친구 있죠 여기 나와가지고 뭐 그때 뭐 이거 이거 해서 불 끈다고 그랬다가 우리한테 진짜 그거 바가지로 먹고 그랬잖아 번도 시범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좋아요 할 때 갈게 할 때 갈게 할 때 갈게 그게 뭐야 제가 그렇게 떴더라고 얘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그러지 말고 개인기 같은 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개인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개인기가 올드보이 유지태 씨께서 했던 그 요가 동작 그 동작을 너무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도 한 건데 원래 그냥은 좀 히트지는데 몸 좀 풀고 하지 그래 그래 몸 좀 풀어 좀 얼굴이 이건 못 나게 나오니까 이쪽을 보고 그래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도 얼굴이 양옥이나 못 나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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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핰하하 하하핰하하 하하하핰하핰하 아니 다다네 에이 다 mejruffittens 잘 못 나와야돼 얼굴이 조심해 조심해 어려운 건데 감동스러워 보이진 않네요 임팩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닌자어세신에서 닌자 스위치! 뷔 선배님이 물구나무 손 바로 쓰잖아요. 조금 어설프더라고요. 괜찮아요. 조심조심. 그대로 물구나무.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진짜 잘하네. 잘하네.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어려워. 그대희들 떨다 먹었어. 진짜 어려운 거야. 대단하다. 이 친구는 팀 내에서 뭐해요? 노래 안 하죠? 운동 맡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팀 내에서 아육대를 맡고. 다음부터 이것도 하나 갖고 내녀. 이것도 하나 갖고 내녀. 각종마다 하나씩 갖고 다니. 대단하다. 잘한다. 이거 어려운 거야. 성재군 모창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저는 김동률의 선배님 모창을. 김동률 씨. 김동률 힘들죠.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에 오 비슷하다.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오 똑같다. 오 멋져. 저기요. 오 진짜 잘한다. 왜 이래. 이누나가 아이돌 망치는 거야. 이거 망치는 거야. 다음대로 하면 안 돼. 너요. 너 다른 데서 매장 다 해. 이누나가 다른 거야. 이누나가 안 좋은 수강이야. 이누나 뛰는 거야. 무지하게 뻔뻔해. 아 진짜. 스지원하면 이석훈 선배님. 이석훈 선배님. 성재군. 이석훈. 임팩크던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았어. 해봐. 아 진짜. 그래도 괜찮아.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릴 이 노래.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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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이석훈 선배님. 우와. 노래는 잘한다. 완전 잘한다. 노래는 좀 비슷한데. 아니. 입을 있잖아. 조금 웃기게 해봐. 입을. 지금 이미 웃긴데. 그렇게 했죠. 웃기게 하라고. 이석훈 선배님이잖아. 입을. 사랑해. 그렇게 해야 돼. 이석훈을 조금 웃기게 하면 되겠네. 다 잘했어요. 이석훈 조금 웃기게 해. 왜요? 왜요? 싫대잖아. 사유리씨가 일본분이시고 또. 조혜련씨가 일본말 잘하시잖아요. 이 친구가 일본말로. 엉터리 연기 잘해. 엉터리 일본말로. 엉터리 일본말로. 영웅야 하기 싫어? 그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진짜 재밌으니까. 영웅은. 싫다 싫어. 영웅 울려고 그러잖아. 영웅야 하지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어머님 알려주세요. 내가 뭐 좀 물어볼게. 왔다 갔지 마. 왔다 갔지 마. 왔다 갔지 마. 그럼 또 본인이 개의하고 있어.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웃긴데 너. 영웅도 할래? 멍청 꺼라주면 어떡해. 안 할래. 안 할래. 그래. 보통 이제 방송에 하는 연예인이고 가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들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연예인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안해하고.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연예인은 가면 옆에서 또 불안해해. 제 명예인이 산 Jerusalem. первав Ellen attributed 김에서 양념장 아이는 5 fascinating. 안정par. 괜찮아. 그래. 미차내사 직원인 거예요. 진심 toe. 아 Davidson 아이는 부 AoBR parliament 이 Tomorrow Unidos 주인의 encouragement 레전봉. 그가 악 뉴스complbye? Del SBS aus.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 struggled 바래냅니다. 감사합니다.